인사드리기 먼저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통역본화도 하시더라도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식사 하셨어요? 아직이요 아 저는 아까 대충 먹었는데 아 또 단가해서 여기 지금 인터넷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거든요 인사점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디나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살이예요 어떤거요? 와마 살라 이래 와마 살라 어? 살라 아세요? 아 저는 알죠 리바풀? 근데 처음 왔을 때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면 피라미드 스팅스라고 하셨던데 지금은 와마 살라라고 해요 요즘에 너무 잘하고 같이 국민으로 봐도 보기 좋잖아요 고려대 고려대가 한국의 최고 명문대 중 하나거든요 공부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한국에 오신지는 3년째? 3년째에요 친구분도 많이 만드셨어요? 네 같은 친구들 제가 오늘 여기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분들 짧게 인터뷰하는데 제가 영어 이런게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디나씨가 도와주시러 오셨잖아요 가능하겠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식사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아까 드셨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백스테이지만 조명이 어두워갖고 밝은데가 별로 없어요 네 저기요 저기요 저게 밝아요? 네 그러면 기숙사에 사세요? 아니요 저 자취생이에요 아 자취생 네 네 아 근데 지금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일단 어느 나라부터 시작할까요? 어느 나라부터 어느 나라부터 아시아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면 좀 아세요? 네네 저 다 알아요 모델분들? 네네 와아 이거 다시 일한지 한 2주 됐으니까 아 진짜요? 뭐 뭐 어느 나라든 상관없는데 네 뭐 안 바쁘신 분들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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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세던한 메이크업 에 продолж plane 염 아 아 미세대 아 아 남자들 아 저거 저분들은 아 식사하시는구나 어? 생물식 한국인 부러워 아 아 아 아 아니 그래도 아직 멋있다니까 어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TV에서 백스테이지 인터뷰하고 있는 작가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와 일단 저랑 키가 차이가 너무 지금 한 2천명 정도 보고 있는데 오늘 이게 페이스 오브 아시아라고 신인모델분들 대회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또 출전하시는 걸로 한국 한국 분 맞으시죠? 아 근데 키가 너무 혹시 실례지만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러는데 성함이 어떻게 양성 양성호 고객님 혹시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아직 없으신가요? 와 근데 너무 잘생기셨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근데 오늘 이 대회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에게 저한테요? 네 편하게 하시러 오신건가요? 네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아 좋은 경험이라고 아 좋은 경험이라고 그럼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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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생기셨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파이팅 오늘 아 바로 오징어 돼버렸따리 어 어 저 분은 어디 분이시지? 어 안녕하세요 어 실례지만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인터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진짜요? 인터뷰 가능하냐고 여쭤봐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인터넷 인터넷 라이브 스트림 근데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땡큐 아 아 아 여성분들은 좀 바쁘셔갖고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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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하 드라나 베리 다크다크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디야? 홍콩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서 채팅창이 예쁘다고 한다고 여러분은 정말 예쁘고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2,000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홍콩 대표 모델이 페이스보드가 나오시는거에요? 홍콩분들은 몇분정도 오셨는지 몇분정도 오셨는지 몇분정도 오셨어요? 몇분정도 오셨어요? 몇분정도 오셨어요? 몇분정도 오셨어요 그냥 여자친구 그냥 여자친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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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홍콩에서 한국에서 온다고 홍콩 파이팅 홍콩 파이팅 따라해 주셔서 어떻게 생각해볼까요? 한국인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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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이요? 네 분명히 해석으로 내는 학생력을 정말 좋아해서 buncan은 어우러지 않아 근데 스케이적에서 비교가피로 네이버 스킬과 비데오킹의 스킬을 그릇은 한국인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브러슨형하고 communion김이 타고 사랑할 것 같아요 너무 불타깝다 이곳에서 만나기도 되었네요 한국에서는 저의 Dinge 좋아해요 저희는 조금 더 하얗게 하는거 같고 저희는 그냥 그 사람의 피부에 맞추게 하는거고 근데 스테이지나 스테이지메이크업 이런거는 한국에서 더 잘하는거고 오늘 인터뷰감사하고 오늘 잘하세요 파이팅 외국식으로 인사한번 가능하세요? 네? 외국식으로 인사한번 그냥 말해주세요 프리어그 프리어그 파이팅 파이팅 홍콩 파이팅 홍콩 I love korea too 땡큐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디나씨가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네요 저는 이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이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실례지만 지금 백스테이지 아프리카TV에서 인터뷰하고있거든요 짧게 가능할까요? 네 혹시 모델 어디 일본 일본 안녕하세요 한국말 가능하세요? 저는 일본사람이에요 러시를 일본 넌 미치لا 목욕 T 모델로 너무 커고 Ultimately 약간 모델 활동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아 그러면 좀 이게 큰 행사잖아요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약간 고민한데 어떤 행사인지 이 행사가 큰 행사인지 큰 행사인지 큰 행사인지 모든 행사인지 모든 행사인지 모든 행사인지 모든 행사인지 모든 행사인지 그 행사인지 지금 아시아하고 있는데 내년은 글로벌로 하고 싶어요 아시아 대표 근데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컨디션 그레이트 아 오늘 또 너무 예쁘시고 아름다우셔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의 계기로 다음 번에는 유럽 막소득한 세계로 잘 통하시길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기 인사 한번 아 마지막으로 여기 인사 한번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름은 오카네아기입니다 일본으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세요 하하하하 근데 일본 분들은 눈이 안 돼요 여러분 아 근데 다 알아보시네요 인아씨는 아 아 P.K. 1분정도 아 저는 대구 모델인데 촬영은 아니에요 아 아 유명하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헬로 오 좀 느낌 있으신데? 아 지금 2,600명 정도 아 아 안녕하세요 BK입니다 헬로우 가이즈 아 태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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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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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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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모델분들한테 엄청 큰 행사인데 아 태국 대표로 나오셨는데 오늘 잘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여러분이 아주 큰 이벤트입니다. 오늘 타이완을 대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팀 타이완은 잘 배우고,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캠프는 정말 좋은데,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준비 많이 잘하고 있고,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캠프에서는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웠고, 그래서 준비 잘 배웠습니다. 아, 너는 약간 양조위처럼 보인다. 양에너지. 아주 잘 배웠다. 네, 양에너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미남, 이건 미남. 미남, 미남. 오늘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건지?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건지? 아니, 인스타그램도 하시는건지. 인스타그램도 유명하시네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세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세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아, 태국에서 유명하시던데. 아,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팀의 팀에 지원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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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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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P.K. 피케이입니다 영어 안하시고 러시아 하시는거죠?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러시아 분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 아 저는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카우구스탄입니다 이름은 에벌린입니다 잘 만나요 2명이요 그래서... 엘린? 에벌린아 에벌린아 네 너 몇살이요? 세븐틴 세븐틴? 네 네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페스티벌에 또 모델로 출전하시는데 모델 경력은? 아시아 모델은? 또 누구 출전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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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 근데 에너지가 너무 좋고, 긍정적이고, 또 너무 매력있으셔서 오늘 행사에서 잘 될 것 같다고 얘가 말씀하셨고, 아주 아름다웠고, 그래서 좋은 результат Trying to talk to someone if you're a girl who have a girl who can help you interview you 아, 예? 나이 무슨 하 mentoring means? 아름다운 기분이 좋지 않있는데? 앗, 혹시 나이 남을 지은 게 없나? 노래에 금떨어 들리에 대한 행사, 나이 남을 지은 게 없는데 아름다운 기분이 좋은 게 없애보니까 다들 잘 웃으시기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해야할 수 있어있어봐 아, 혹시 모델로써 약간 목표같은 거 있냐고 trait 아, 다이룩? 아, 다이룩ip, 다이룩이네 아, 다이룩이네 뭐하는거야? 너는 어디에 왔어? 너는 어디에 왔어? 너는 어디에 왔어? 너는 어디에 왔어? 진짜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파리에 왔어 파리에서 파리에 왔어 사랑해 고맙습니다 한국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착하시다 모델분들이 왜요? 왜요? 지금 오늘 대회에 몽골 대표로 오신 건가요? 오늘 너는 대표님의 대표님이시죠? 몇명이요? 몇명이요? 내 나라에 2명이요 몇명이요? 5명이요 5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몇명이요? 몇명이요? 몇명이요 2명이요 몇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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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요 5명이요 3명이요 3명이요 큰 규모의 대회라 긴장되지는 않는지 3명이요 1명이요 5명이요 versch importance PTSD 3명이요 2명이요 조금만 constructor 혹은 한국인 100개 confir Wolf 5명이요 killing 한국인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다 우리 디나씨 덕분에 사람들이 디나씨가 너무 잘해준대요 진짜 고맙습니다 서울 사세요? 네 맞아요 어디 사세요? 한국 음식은 다 잘 드세요? 네 음식 좋아하세요 남자친구같은거 안 사 계셨어요? 네 한국 라이브 브로드캐스팅 한 2,700명 정도 보고있다고 2,700명 정도 보고있다고 2,700명 정도 보고있다고 2,700명 정도 보고있어요 2,700명 정도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지키스탄 다이치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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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우리 페스티벌 오늘 우리 페스티벌 오늘 우리 페스티벌 어떻게 말할까요?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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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누자이? 사쿠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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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야누자이 닮으셨네 야누자이 맨체스터 유나이트 마체스터 유나이트 이건 내 가장 좋아하는 팀 너의 가장 좋아하는 팀? 지성팍 지성팍 한국인 사쿠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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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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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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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또 큰 무대님 만큼 긴장될 수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응원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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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다 최소한 나일이 아... 알ám 하지만 또 다른 뭐 귀엽고 누가 더 귀엽지 아... 아... 인터뷰하고 했는데 제일 잘생겼다고 잘하실 수 있었더라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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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칵칵칵 네 이 친구가 왔어요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네, 잠깐 잠깐 시작해요 이거 주문하고 나를 이거 주문해요 한국 인터넷 블로드포스트 2600명 정도 보고있다고 네, 현재 2,200명 정도 봤어요 한 번쯤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저는 홍콩이예요 홍콩이예요 몇살이예요? 18살이예요 18살이예요 유니버셜이예요 아 유니버셜이예요 20살인데 모델로서 이렇게 큰 행사는 몇번째인지 처음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모델로서 이렇게 큰 행사잖아요 이게 첫번째인지 몇번째인지 첫번째인지 첫번째인가요? 첫번째로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게 긴장되거나 떨리진 않으신가요? 네, 첫번째인가요? 조금 긴장되지만 멀레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는요 뭐, 뭐라고요? 영어로 얘기해요 아, 저 영어 잘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그냥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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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삼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하니까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 근데 약간 딱 봐도 머리에서 봐도 한국인이 봐도 외모가 약간 배우나 뭐 그런것처럼 진짜 잘생겼잖아요 단합bn 오늘의 느낌은 가능해요 오늘의 느낌은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정말 가다 아 г many people say that 되게 작아요 오늘의 느낌은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안녕하세요 땡큐 파이팅 감사합니다 질문이 생각이 안나 외국인분들이랑 형들아 근데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너무 오징어되는거 같은데 왜? 비나씨 모델분들 마찬가지 잘생긴분들 저는 어떻게생겼나요? 네? 외국인분이 봤을때 어떻게생겼나요? 네? 방송 잘하시네 다음은 여성분들은 아직 준비 안되가지고 아 여성분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셨구나 오래 걸려서 네네네네 오래걸리니까 메모 슬쩍 둘러보고 아니면 MC분들 시간괜찮으시나? MC분들이요? 아까 MC분들 계시던데 팀장님 혹시 아까 축하공연 하시는 가수분들 인터뷰 안되겠죠? 잠깐만 제가 확인해볼게요 여러분 원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원하실거같은데 채팅창 보여주세요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팀장님이 여쭤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에 한 번 올려주시면 돼요 네? 한화 가을야구 가자 한 번 올려주시면 한화 가을야구 가자 그건 좀 이라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그 추가가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들이 그분 인터뷰하고 원해갖고 아 근데 오늘 식사도 안하셨는데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감사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마카라 입으시고 있어서 아 그러게요 옷을 다 갈아입고 네 안녕 아니 한국 음식 뭐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이요?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음식? 네 엄마 필김 떡볶이 이런거 진짜 잘 먹어요 나중에 진짜 기회 되시면 제가 맛있는거 사드릴게요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네 누나 어딨어? 질색하시는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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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2년 한국 여자친구 아이고 오늘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예쁘시다고 지금 쫙쫙쫙쫙쫙쫙쫙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바쁘시니까 짧게 할게요 파이팅 오늘 네 잘하세요 아니 형들 1분밖에 시간이 없으시네 형님들 걸그룹 보시고 싶으십니까? 하하하하 걸그룹분들 가능합니까? 보시고 싶으세요? 네네네 네 네 한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진짜요? 가능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근데 걸그룹은 라임 라임 베트남 어 베트남 베트남 걸그룹이시고 베트남에서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래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잠깐 소속사 대표님한테 잠깐 인터뷰 가능한지 물어봤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채팅창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이거 동맥팀 식구들 아 멋지십니다 여러분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아 여러분들 엥지 동생 연예인이라면서요 베트남 이름 뭔데요? 엥지님 동생 네? 이름 뭔데요? 한사라 한사라 여자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분이야? 베트남이면 잠깐만 박항서 감독님 얘기해야겠네 맞죠 여러분들 디노씨 디노씨 지금 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우연히 만나면 제가 맛있는거 사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괜찮아 아하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외국분들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다 외국분들은 뭔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런거 처음이라 좀 쑥스럽네 한국생활 괜찮아요? 적응됐어요? 재밌어요? 외국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인? 외국인보다 한국인 친구가 많아요 진짜? 네 한국어내니까 좀 선해요 아 진짜? 그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잘하셔가지고 그럼 술같은것도 드세요? 대학교가면 술 먹잖아 술은 안드세요? 어 좋다 아니 이집트 분 이집트 분이세요 비나씨 모델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계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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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고 저 스태프에요 스태프로 오신거에요 여러분들 살라? 두유노 살라? 물어봤는데 아신대 아 살라 알죠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집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약간? 이집트에서 한국이요? 어 요즘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이집트에도? 네 뭐 bts 이런거? 네 bts랑 x 와 bts는 무슨 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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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명한 그룹들 진짜요 케이팝 한류가 터졌어요 와 케이팝 근데 방탄소년단이 진짜 요즘에 제일 유명한거 같아 아시아에서 네 맞아요 여성분들은 유명한 사람 없어요? 여자는 트와이스야 아 트와이스 원래는 소녀시대랑 소녀시대랑 소녀시대는 개명했는데 여자는 트와이스 아 근데 이런말씀드려도 되나요? 디나씨가 한국 좀 좋아하셔서 아는거 아니에요? 네? 디나씨가 한국 좋아하셔서 디나씨만 아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것때문에 한국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진짜로? 그것때문에? 네 표창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근데 진짜로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한국어? 아 저 오기전에도 조금 독학했는데 거기서? 이집트에서? 아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서 배웠는데 근데 여기 와서 많이 배웠죠? 스피킹 한국인이랑 대화하니까 네 아 현진이랑 대화해야 돼 근데 약간 이런말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외국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하면 외국어가 많이 는다 맞아요 혹시 연애하셨나요? 하하하하 아 시크릿? 아 친구들 많아요 아 친구들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네 아하 아하 그랬구나 아 가능한거 네 지금은 뭐지 전자 볼까요? 어? 여기 지금 여쭤본다고 해가지고 베트남 그때도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베트남은 영어로 물어봐야될거 같아서 아 진짜? 아 근데 아까 한국으로 노래하시는거 같은데? 어 그니까 어 근데 한번 노래는 또 외운거일수도 있으니까 어 네 봤어요 약간 저 한국인분들인줄 알았어요 상큼하시던데 저도 한국인줄 알았어요 아 진짜 저도 근데 저 디나씨도 한국인인줄 알았어 아 아 말 너무 잘해서 말 너무 잘해서 한국인인줄 알았어 진짜 큰 칭찬이네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성격 좋다 이쁘다 말 너무 잘한다 귀엽다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방송하셔도 방송 잘하실거 같아 맞죠 여러분들 저 인스타 어? 인스타그램이에요?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구경해도 돼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저 디수게 D-e-e-e-s-u-k-i-i GEE SU KII KII 더블 I 여러분 걸그룹 갈까요? 네 네 베트남 걸그룹 네 팀 이름 보여주시면 같이 들어가세요 베트남 걸그룹 라인 라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허설 봤는데 한국 인터넷 방송인데 2800명 정도 보고있거든요 제가 잘 몰랐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구요 말도 잘하시고 그런걸 많이 연습하신거에요? 네 얼마정도 연습하다가 데뷔하신건지 3달정도 그럼 베트남에서 활동하시죠 그럼 행사때문에 축축받아서 오신거에요? 저희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왔다갔다 그렇게 하죠 아 진짜요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마케팅 올라오는데 진짜 이거는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한데 요즘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 아시죠? 네 저분이 약간 열풍을 보고있잖아요 아 네 현지 반응도 그러나요? 네 아맞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한국 연예계 활동하시니까 한국 연예인중에서 좀 괜찮다 이분들은 좀 보고 배워도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나요? 한국 연예인이나 우상 우상이라던지 롤모델 소녀시대 선배님들 하하하하 한사라라고 아세요? 베트남 연예인 한사라? 한사라 아 오오 유명해요? 왜냐면 저랑 친한 동생의 친동생이거든요 와 유명하네 가수에요 여러분들 한사라 유명해요 베트남에서? 아 지금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다들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시크릿? 시크릿 아 아 오케오케오케 아니 본무대 7시에 경연을 하시는거죠? 네 근데 너무 보니까 진짜 큰 무대잖아요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네 다 준비했는데 조금 떨려서 아 조금 떨려서 아 너무 긴장하시면서 아까 제가 리허설 봤는데 화면에도 너무 예쁘게 나오시고 진짜 잘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해서 잘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인사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잘 부탁드립니다 라임이거든요 여러분들 걸그룹 라임이죠 이름 그냥 인사한번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걸그룹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모습 보여주세요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왜이렇게 잘하시냐 한국말 왜이렇게 잘하시냐 아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 모델상 잠깐 또 와 이거 한복이에요? 네 근데 왜이렇게 잘생겼어요? 하하하하 몇살이세요? 저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한살? 어 진짜요? 아 근데 한국대표답다 파이팅 저 악수한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이름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요? 아프리카TV 그 방송 그 인미 아 저 오맥킴이라고 혹시 김봉준 아세요? 네 김봉준 친한형이에요 제가 아 나중에 생갈발 오세요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봉준이를 아시네 갈까요 기나씨 네 네 네 네 네 근데 존잘이다 형들 인정? 하하하하 진짜 잘생겼죠 인하씨가 봐도 인기 많아요 아 진짜? 하이 자키 하이 하이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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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보다는 계속 보고싶어요 비투비? 비투비 온대요 오늘 비투비? 아 연예인? 아이돌 아 진짜? 아이돌 보이지롱 그러면 비투비가 인기가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비투비가 인기가 많아요? 비투비?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요 근데 제 이름을 들어봤어요 아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체크는 초에 아 개인적으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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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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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염도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근데 진화씨 좀 폭력이 풀린거 같은데 너무 엑사이트도 아 진짜 한국어로 엑사이트도 못하고 여러분들 김효진씨 보고싶으세요? 슈퍼모델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고싶으세요 김효진씨? 보고싶습니다 채팅창에 한화 한번 가겠습니다 한화 한번 쓰세요 팀장님? 네 가시죠 니나씨 한국분이라 좀 편하게 입히셨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진짜 하나 광팬이신가보네 잠깐만요 아내가 밝으니까 안에서 슈퍼모델 김효진씨 제가 근데 잘 못몰라갖고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와 한복 이쁘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백스테이지 인터뷰하는데 오늘 또 MC맞으셨죠? 잠깐 있던데 안녕하세요 김효진 김효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델쪽은 잘 모르는데 아까 시청자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이쁘다고 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오늘 MC맞으신거죠? 네네 19년 19년이면 모델계 완전 대선배고 네 오래됐죠 또 이런 행사도 진행하시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셨을때고 맞죠? 네 이런 행사는 많이 진행해보셨나요? 네 지금 한 5년째? 네 혹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모델 활동하신 분들이 막 공인돌! 공인돌! 어떻게 암모나이트! 예?! 아 이거는 좀 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활동하신 그런것도 하시잖아요 어린 학생들 모델 꿈같은 학생들 알려주고 교수로 활동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쪽은? 아 진짜요? 아이고 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오늘 후보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요 아 진짜요? 지금 응원하러 온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그분들이 요즘에 옛날과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모델이 옛날에는 또 우리 김효진 모델님이 활동하실때는 또 무대도 이렇게 막 좋지 않았을거고 그런데 요즘 또 달라진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이랑 다른 나라 모델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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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23개국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게 너무 오기 좋고 예전엔 이런 환경이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죠 아이고 오늘 또 진짜 이렇게 또 진행하시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 남자 임시분은 외국분이신가요? 아니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분인데요 아 아 진짜요? 아 오늘 또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봤거든요 리허설 하시는거 아 정말요?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거 8시에 아 7시? 7시에 공식행사 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김여진 모델님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잘하세요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경험이 많은 분이셨다 맞죠 여러분들 네 아 아까 인터뷰 하신 분이네 네 아까 인터뷰 하신 분 무대의상 아까 그 한국 모델분 무대의상 다른 모습 아 이분도 아까 했던 분 네 맞아요 옷을 갈아입으셨네 옷을 갈아입으셨네 네 전통복을 전통복이에요? 네 오늘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컨셉이 전통복 아니요 다는 아니고 첫 번째는 전통복이고 그 다음에는 뭐 드레스 라운드 입기 그 다음에는 캐쥬얼 이렇게 하는 네 3개 내리는 파이팅 파이팅 북적북적하네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네 네 네 왜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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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구가 많아요? 네 저희는 이제 2주동안 같이 같이 지내서 다 친해졌죠 저희는 친구 많으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싸 인싸 알죠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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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에이 여러분 한국인이신데 사진을 찍고있어요 사진 erstmal 아 네 어 저분들 이거 끝나면 인터뷰 해볼까요? 사진 찍고 오늘 나중에 할게요 사진 나중에 찍을게요 아 아 바쁘신가보다 아 이거 가야되는데 깝이야 깝소 어 여기 일본치도 올렸어 같이 들어갔어요 우서가 지금 팝구 네? 하하하하 지금 다 팝구다 맞죠?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무대가 얼마 안남아서 제 진사랑 놀자리 아 디나씨가 너무 고생하시네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능한 분 한분정도 계시면 인터뷰하고 마무리해야 될거같아요 왜냐면 이 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13년째 이어지고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어 어떻게 알아? 아프리카 뭐세요? 진짜? 누구 좋아하세요? BJ 저는 요즘 잘 안보는데 작년에 최고기랑 세야 최군형님 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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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세야님 제 친구에요 세야 네 8,9년생 같은 남캠 저도 인기 많겠죠? 딱 봐도 아니 지금 이거 진짜 많이 보셨어요 아아 아아 그럼 나중에 저랑 가방끼 하실래? 아 진짜요? 언제든지 모르세요 그럼 저 핸드폰 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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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나중에 방송도 같이 한번 출연해 주시겠어요 와 진짜 오 좋습니다 리에 여기요 저장해주세요 저 오메킴이예요 갑시다 한국채팅을 춰 이거 진짜 어려워 번호 나오면 안되니까 한국채팅을 춰이네 한국채팅을 춰이네 뭐라고? 디나씨 디나씨요 네 제가 나중에 가만히게요 방송하면서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바쁘셔가지고 여기 이제 쇼준비정이라 이제 여기서 끝내야될거 같거든요 오늘 도와주는 디나씨한테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 너무 고마워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호그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여러분들 이 아시아 페이스 오브 아시아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 만나뵙던 인터뷰했던 많은 모델분들을 공식방송 아시아 모델에서 공식방송 아시아 모델이라는 공식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모델 공식방송 들어가셔서 또 이 모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 수 있구요 여러분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인터뷰 진행을 잘 못해서 어설픈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초청해주신 아프리카 TV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불러와보고 좀 이따가 저는 좀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구요 이 본 행사를 보실 분들은 아시아 모델이라고 치시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구요 아시아 모델이라고 검색하시면 방금 인터뷰한 이 모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와주신 팀장님이랑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무대 한번 훑어서 보여드리면서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핏블들이 많이 찼어요 이제 본무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핏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따 공식방송이 7시에 켜집니다 여러분들 아시아 모델이라고 치시면 그때 또 확인해주시고 어 안녕하세요 화이팅 우와 아 아 아 아 이따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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